배우 차태현 씨가 다리를 낳았다는 말이 있어요. 저희가 나이트에서 만났어요. 좋은 곳에서 만났어요. 무도회장에서. 웨이터 분이 왕건이셨거든요. 왕건. 웨이터 이름이 왕건. 맞아요. 그 왕건이라는 분이 저한테 차태현 씨가 이 방에 있다고. 제가 진짜 팬이었거든요. 언제 만날 수 없으니까. 기회다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갔더니 차태현 씨가 아니고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으셨던 남편과 차승원 씨였어요. 차승원 씨를 차태현 씨라고 잘못 얘기하신 거네.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간 게 인연이 돼서 남편이랑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까. 이현영 씨의 연애 스토리를 들었는데 못지않게 이현경 씨도 민영기 씨하고 엄청 소문난 인꼬부부잖아요. 프로포즈를 굉장히 특별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아이스박스 안에 천 원짜리 천장을 해서 편지를 써서. 이게 이제 10년 후에는 10만 원짜리 지폐로 바꿔주겠다고. 1억이 되는 거죠? 10년 지났잖아. 바꿔줬어요? 이게 중요한 거야. 통장으로. 통장으로.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? 어? 모르겠네. 1억이나 받아두고. 좋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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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 얘기 그만 듣죠. 좋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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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